오늘도 그대는 여기에 있군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가방이 어느새 찾아온 일상처럼 묘하게 편한 이 느낌 똑같은 커피에 똑같은 샌드위치 알랭드 보통은 아직도 잃고 있네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제목도 왠지 아르테 이젠 눈을 들어 내 눈을 봐요 이상해 마주치며 얼굴 돌리는데 내게 다가와 내게 말을 해 나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조용한 음악만 흐릴내 오늘은 어쩐지 슬퍼 보이네요 이유를 물으면 아마 실례가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외로움 하나도 감출 순 없지 마음을 정했죠 그대에게 향했죠 하지만 어쩐인지 나를 못 본 척하네요 끝없이 반복된 의심 속에 자꾸만 멀어지는 걸 이제 눈을 들어 내 눈을 봐요 인정해 마주치면 얼굴 빨개지는데 내게 다가와 내게 말을 해 나를 기다렸다고 어쩌면 이 모든 게 이뤄질지도 몰라 내게 잘지않고 있을 수도 있고 아, 근데 알랭금보통이 뭐래요? 네? 아, 그, 제대로 안 읽어서요. 아, 근데 알랭금보통이 뭐래요? 아, 근데 알랭금보통이 뭐래요? 아, 그래서 알랭금보통이 뭐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